여러분은 정동원군과 어울리는 CF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생각하기에 정동원군은 교복 CF를 찍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정동원군을 많이 아는 세대, 나이대 분들이 다 어머님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교복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학생이 입는 교복이지만 소비하는 층이 연령대가 어머니 연령대이기 때문에 교복 CF를 하면 딱 날 맞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정동원군한테 잘 어울리는 광고는 저는 학습 관련 광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정동원군의 이미지가 되게 바르기도 하고 또 활발하기도 해서 중학생 같은 중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또 학습 관련 광고를 찍으면 또 다른 중학생 친구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동원군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빨간펜 같은 학습지를 복지했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싸우는 구조를 중학생 절이 우리가